연우씨 지금 뭐해요? 연기야 아니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단숨 연우씨? 엄마 보고 싶다고 어찌나 묻던지 연우씨 지금 울어요? 뭐야 이거 왜 이래? 아니 속상하냐 속상할 때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인형이 좀 효과가 있는데 얼굴도 보기 싫어 아 저리 가 정말 아파 둘을 왜 깨워져 어디 가느냐 집어넘지 않으나 일 안할래 집에 갈래 갑자기 왜 이러드냐 순간 정신이 막 헤이져서 흥마법 때문인 것 같구나 아 그것도 뭐야 아니 흥마법이 치유가 되시라는구나 왜 흥마법 내가 이겨 내려요 그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아니야 갑자기 벽이 생겼어 완 뷰 아이돌도 인간미가 있었어 나 멍청해서 생긴 일이야 멍청해 안심해 쓰레기 피 널 좋아하나봐 알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